안녕하세요 도루미파파입니다. 자신의 음악적 취향과 공간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가 오디오를 선택할 때 실패를 줄이는 길이라고 지난번 영상 내게 맞는 오디오를 선택하고 실패 없이 구성하는 방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음악적 취향과 공간을 파악했으면 적절한 오디오 기기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순서는 스피커, 앰프, 소스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스피커를 잘못 선택하면 그 뒤에 앰프나 소스 기기로는 보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피커는 직접 소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각적, 청각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오디오 기기이고 음색이나 음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피커는 디자인을 제외하고 음색이나 형태, 음을 만들어가는 방법, 특성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스피커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취향과 공간에 맞는 스피커의 선택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오디오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의 절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앰프와 스피커를 매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음악적 취향과 공간에 맞는 스피커를 선택했다면 앰프와 스피커의 매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스피커와의 매칭은 앰프와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매칭이라는 작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앰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스피커의 스펙에 표시되어 있는 특성인 스피커의 임피던스와 감도를 참고해서 앰프의 특성에 맞는 스피커와 매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앰프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앰프는 기능과 형태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앰프는 시대와 용도에 따라 조금씩 형태와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앰프의 기능이 다소 축소되기도 하고 디지털이 주류로 등장하면서 변화를 크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티 앰프 프리 앰프와 파워 앰프를 합쳐서 하나의 바디로 설계한 일체형 앰프가 바로 인티 앰프입니다. 분리형과 비교하면 조합의 재미라든가 대출력의 한계 등 다소 제약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이나 지출이 없어 음악에만 몰입하기에 알맞습니다. 분리형의 성능을 하나의 바디에 구현시킨 심플한 인티 앰프들도 출시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높아지는 점이 있습니다. 리시버 인티 앰프에 라디오 기능을 추가한 제품이 리시버였습니다. 원래는 70, 80년대 라디오와 LP가 주력 소스였던 시절에 표준이 되던 앰프의 형태였지만 음질을 위해 기능을 축소시킨 하이파이 앰프들이 등장하면서 90년대 이후에는 멀티 채널 칩을 탑재한 다기능 앰프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체 음향을 특화시킨 앰프로 널리 활력하게 되면서 영화 관련 기능의 확장과 음악 감성 기능도 충실해졌습니다. 분리형 앰프 프리앰프와 파워앰프를 분리한 구성입니다. 음악 감상을 위해 따로따로 자리 잡은 형태입니다. 프리앰프는 재생 소스를 선택하고 볼륨을 통해서 음량을 조절하거나 음색을 조절하는 등의 컨트롤 기능을 하고 파워앰프는 이 신호를 스피커를 구동할 수 있는 크기로 확장시키는 증폭 기능을 담당합니다. 대량의 전류와 높은 전압이 걸리는 파워앰프에서 미세 신호를 컨트롤하는 프리앰프의 입력단을 분리시킴으로써 대출력 설계시에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프리 파워앰프 간의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앰프의 구동 방식 앰프는 증폭을 하는 방식에 따라 몇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다양한 증폭 방식이 있지만 시대에 따라 새로운 방식이 개발되면서 트렌드가 변화했습니다. 앰프의 클래스는 초보자의 경우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굳이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앰프의 증폭 방식에 따라 앰프의 특성도 달라지는 점을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스 A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교류 전기인데요. 클래스 A 증폭이란 교류 신호의 특성상 플러스와 마이너스 신호로 구성된 소스 신호를 모두 플러스 신호로만 증폭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스 신호와 상관없이 플러스로 들어오는 바이어스 전압을 항상 걸어놓게 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를 별도로 증폭하는 트랜지스터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출력값에 마이너스 영역이 없기 때문에 왜곡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항상 전압이 걸리는 설계로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과 고출력으로 설계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클래스 A는 소스 신호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상관없이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기 때문에 언제 사용해도 최상의 음질을 즐길 수 있지만 전력의 낭비가 심하고 열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경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싱글 엔디드 방식의 진공간 앰프에서 클래스 A 증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B 효율을 중시한 증폭 방식의 앰프로 교류의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를 별도로 증폭한 후 합쳐서 최종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소스 신호가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신호가 유입되었을 때만 작동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신호에 상호 전환 시 순간 다른 트랜지스터가 작동하는 방식이라서 클래스 A 방식에 비해 원칙적으로 유연한 느낌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효율은 좋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두 신호를 합쳐주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클래스 A, B 클래스 A와 클래스 B의 장점을 합쳐놓은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를 별도로 증폭하는 클래스 B의 방식이지만 바이어스 전압을 낮게 걸어서 특정 출력까지는 클래스 A처럼 작동하게 합니다. 이처럼 클래스 A, B는 클래스 A의 저외곡, 클래스 B의 효율이라는 두가지 장점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파워 앰프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하이파이 앰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푸시풀 방식의 진공간 앰프에서 대부분 클래스 A, B 증폭을 채택하고 있지만 가끔 클래스 A 증폭인 푸시풀 진공간 앰프도 있습니다. 클래스 D 전류의 흐름과 차단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전압 신호를 출력하는 방식이 클래스 D 증폭입니다. 디지털 신호가 일반화되면서 클래스 D 방식이 시대의 대세가 되었는데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하이엔드 앰프들에서 활약하고 빠른 속도로 음질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작고 가볍고 가격도 싸고 열이 발생하지 않아서 휴대폰 액티브 스피커 사운드바 올인원 앰프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고 정확하고 높은 대출력을 뿜어내고 에너지 효율이 아주 높아서 현재 오디오 세계에서는 클래스 D 앰프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앰프가 스피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간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앰프의 출력에 따른 소리의 크기는 스피커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지난 영상 스피커 구입하는 방법 2편에서 알려드렸듯이 스피커의 소리 크기는 음압이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스피커의 음압이 동일한 경우에는 앰프가 내는 출력이 높을수록 큰 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출력이 높다고 해서 만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스피커에 적합한 앰프의 스펙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능률 스피커가 고출력 앰프를 만나면 귀를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스피커의 음압이 85dB 이상이라면 TR 앰프 기준에 앰프 출력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음압이 그 이하가 되면 음악을 듣기에 음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박진감이 떨어진다던가 저역과 고역의 조화가 깨지는 등에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피커에 따라 다르지만 앰프의 출력이 높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앰프에 따른 음색의 변화인데요. 어떤 스피커와 앰프를 연결시켜도 일정한 소리는 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음원에 실려있는 독특한 음색이야말로 우리가 오디오에서 궁극적으로 듣고자 하는 매력 포인트일 것입니다. 음색은 스피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면 그 스피커가 고유의 음색을 내기 위해서는 그에 정교하게 들어맞는 앰프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앰프가 미세한 신호의 변화에 정확히 반응해서 스피커를 동작시켰을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감동입니다. 진공간 앰프는 대체로 스펙은 TR 앰프의 디지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독특한 청감상의 매력이 있습니다. 앰프 선택의 포인트 앰프를 선택할 때 한 가지의 원칙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음악을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이 해결됩니다. 값비싼 기기가 가득한 오디오 매장의 청음실에 들어가보면 보통은 매장 직원이 들려주는 음악을 듣게 되는데요. 평소 잘 아는 음악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리에 매혹되기 쉽습니다. 오디오 초보일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기에 최적화된 음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더 좋은 시스템에서 들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음악을 들었을 경우에 지금 듣고 있는 소리에 대한 다름과 만족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이 결정해 놓은 스피커에 앰프를 연결해서 그 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바로 앰프의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리를 가장 좋게 들려주는 앰프를 찾아내는 시간과 방법은 본인의 몫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앰프와 스피커를 매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에게 맞는 앰프를 잘 선택하셔서 오디오 취미를 시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구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